연속 낭독 보증인 세우는 게 이렇게 힘들단 말인가? 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없단 말인가? 슬슬 오기가 났다. 어떻게든 보증인을 찾아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다. 그러다가 무작정 수원시장을 만나러 갔다. 시장을 만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나절을 기다린 끝에 윤극렬 수원시장을 만날 수가 있었다. 내 사정을 들은 윤시장은 나는 재산이 별로 없어서 보증을 설 형편이 안 된다네. 하지만 자네 사정을 듣고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앞날이 걱정되기도 하니 내 동생을 소개해 주겠네. 나는 뛸 듯이 기뻤다. 사실 크게 기대를 하고 온 것이 아니기에 뜻밖의 소개를 받고 얼떨떨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윤 시장의 동생인 윤웅열이란 분을 소개받았다. 그 즈음 나는 잠시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에서 일을 도와주었는데 내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됐다. 그런데 윤웅열 씨는 선거운동 당시 상대편 후보자였다. 하필 소개시켜준 사람이 상대편 후보라니. 선거는 끝났어도 그 후유증은 남아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 그를 찾아갔다. 대문 몇 개를 통과하자 대청마루가 나왔다. 내 소식을 미리 들었는지 그는 나를 보자마자 말을 건넸다. 어이 송군. 송곳 땐 나를 안 덮고 적수를 도와주더니 이런 건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네 그려? 허탕하게 한 번 웃고는 말을 냈다. 어머니 내 인감 주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보증을 써줬다. 난 깜짝 놀랐다. 마지막이다 하며 용기 내어 찾아 나선 보증인인데 그것도 선거 때 적군이었던 내게 이렇게 바로 보증을 써주다니. 정말 멋진 사람이었다. 나는 그분 덕에 2년 동안 외국어 대학교를 마음 편히 다닐 수가 있었다. 내 삶에 또다시 찾아온 은인이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졸업 후에 학비를 위해 대여한 돈을 갚기 위해 은행에 찾아갔더니 벌써 그분이 돈을 다 갚아주었다고 했다. 살다 보니 내게도 이런 행운이 찾아오는구나. 어쩌면 그분은 나와 원수로 지낼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가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셨다. 자문이 10장 24절 말씀이 떠올랐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 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나는 너무나 감사했고 그분의 인품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분은 지금도 내 생애에 만난 가장 멋진 분 중에 한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사건이 있게 마련이다. 내 삶에도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고 많은 은인들이 있었지만 그중에도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사람을 만나게 된 순간이 있었다. 그때는 4.19 혁명이 일어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다. 중학교 때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된 체조 선생님과 수원 영동 파출소 앞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 자리에 후덕한 인상의 명료한 목소리를 가진 호감형의 남자가 함께 있었다. 그분이 바로 내 삶의 멘토이자 지금까지도 내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김정환 목사님이셨다. 김정환 목사님은 미국 밥 존스 대학교와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 선교와 복음화를 위해 고약인 수원으로 돌아오신 분이었다. 당시 수원 중앙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10대 선교회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을 선교하고 계셨다. 체조 선생님이 나를 김정환 목사님에게 소개했다. 성군은 공부도 잘하고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김정환 목사님은 날 바라보면서 말씀하셨다. 신앙심이 두터운 친구인가 보네요. 문화원에서 우리 학생들 모임이 있는데 비슷한 또래고 하니까 와서 간증을 하면 어떻겠어? 그 당시 난 간증이라고 하면 그냥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 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사실 처음 해보는 거라 해도 두려울 게 없었다. 언제나처럼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고 웅변대회의 입상자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그거야?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하면서 그러겠다고 대답하고 며칠 후 문화원으로 갔다. 혼자 가기가 좀 쑥스러웠던 나는 친구와 함께 갔다. 문화원의 모임은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교하는 김정환 목사님이 대표로 있는 YFC 모임이었다. 간증 시간이 되자 친구와 나는 회원들 앞에 나가 그동안 살아왔던 얘기들을 했다. 나는 조금 떨리긴 했지만 그래도 곧 적응이 돼 담담하게 간증을 제대로 마칠 수가 있었다.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내가 얘기하는 도중에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내 말이 끝날 때쯤에는 공감이 간다는 표정으로 진지하게 나를 바라보기도 했다. 처음 하는 것 치고는 이 정도면 잘했지 싶은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간증이 끝난 후 김정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내 가슴 깊숙한 곳에 빗으로 꽂혔다. 이 두 친구의 간증 안에는 크리스천이라는 증거가 없군요. 아니 그동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크리스천이라는 증거가 없다니. 함께 갔던 친구는 창피하다며 그 이후 교회에 놀신도 안 했다. 연성랑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용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14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